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죠 이제 유니크 토이즈에서 나왔던 TLK 메가트론의 KO 제품 이제 단순 복제 약간의 개선 정도의 제품인데 사실 개선이랄 것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형 자체는 동일한데 몰드가 조금 더 파져있고 그 다음에 도색톤이 조금 다른 근데 뭐 도색톤이 다른 것도 있지만 조금은 아쉬운 도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왕이면은 조금 더 멋있게 어차피 개선해줄 거면 베껴서 라이센스 비용도 없을 텐데 조금은 아쉽지만 가격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서는 이렇게 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마감이 일단 별로예요 마감도 별로고 제가 지금 비교해드릴 수 있는 유니크 토이즈 메가트론을 제 손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여기 위에 상단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골드 포인트 도색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칼에는 그리고 칼 크기가 조금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칼 크기 자체는 엄청 짧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방패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방패는 이렇게 안쪽에 볼관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패 각도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고 조금 싼 맛이긴 합니다 여기에 드라이 브러싱 같은 것만 조금 더 넣어줬어도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빨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빨 표현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 바꿔주면 또 잘 어울립니다 살짝 여기 위에 들어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넣어서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은근히 메가토론 얼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전에 유니크 토이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조금 에러였죠 마스크 떼고 이럴 때 헤드 올리고 이럴 때 조금 별로였는데 일단 LED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동봉되어서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LED가 켜지는데 이것도 은근히 멋있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도 은근히 멋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건전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시 마스크 헤드로 바꿔줘도 되게 멋있는 메가토론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자체는 확실히 유니크 토이즈보다 좀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얼굴을 앞으로 숙일 수 없는 건 얘네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버튼 눌러주면 캐논에서도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LED 기능을 넣어준 거는 조금 잘해준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멋있어진 그런 효과는 있어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유니크 토이즈 제품을 리뷰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도색이랑 몰드 조금 바뀌고 이런 LED 빼면 변신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에서 제일 큰 달라진 점 LED 빼고 이렇게 발바닥이 합금이 되었습니다 발바닥 전체는 아니고 여기 발가락 이 앞쪽이 합금인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뭔가 흰색 가루 같은 게 안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닦이면 닦이긴 닦이는데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안에도 이렇게 흰색으로 뭔가 합금을 제조할 때 묻은 건지 그리고 여기 무릎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게 합금이 아닌 걸로 바뀐 줄 알았는데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건 유니크 토이즈도 합금이었죠 그래서 발가락이 합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립 자체는 조금 더 묵직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저거 조금 넣었다고 엄청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을 못 모으는 이런 거나 조금 고쳐주지 다른 걸 추가해 줬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관절 자체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대신에 라첵 관절은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요 조금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관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고관절이 좌우각 걸리는 게 조금 많이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유니크 토이즈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리면 뒤에 나사가 있기 때문에 뭐 조여주면 더 튼튼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고관절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발목이 가동이 그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을 해 주려고 해도 다리를 조금 벌린 상태로는 자립이 좀 힘들고 고관절 자체가 많이 부드럽기 때문에 벌림각이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자립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진짜 멋있게 나오기는 했어요 워낙에 유니크 토이즈 제품 자체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도색도 조금 변화를 줬고 몰드를 좀 더 파준 것 같고요 골드 포인트가 색이 조금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잘 나온 제품에서 이렇게 도색이랑 발가락 합금 추가나 이런 걸 해 줘서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거의 없는 그냥 유니크 토이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꼭 사실 필요는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연질 자체도 유니크 토이즈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또 연질 재질의 도색하기는 골치 아파서 이런 거 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유니크 토이즈 제품이 지금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리뷰했던 영상 참고해 주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클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맘바 메가트론의 비클 모드 이제 전투기 모드인데 이게 근데 이게 받아보기 전에는 금색이 조금 촌스러운 색처럼 보였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면 막 그렇게 막 촌스러운 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리는 그런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버트론 언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크 토이즈는 살짝 초록색 비슷한 톤이었고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회색 톤이에요 그리고 막 많이 어두운 회색 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드라이브러싱이나 치핑 효과 줘가지고 웨더링 해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베이스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드가 일단 아무래도 유니크 토이즈보다는 덜 심심해졌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사실 가격발이 좀 있어요 유니크 토이즈는 10만원대가 좀 넘어갔던 그런 가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개선된 곳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패를 착용할 수 없는 부위는 그대로인 것 같고 여기 가운데 자라면 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껴지네요 딱 이런 식으로만 방패가 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방패를 따로 장착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냥 도색만 조금 개선된 그런 기분 그래서 크기 자체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우 진짜 이렇게 큰 조형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도색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가격 그럼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그리고 뭐 배면 부위 수납도 사실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꼭 눈처럼 생겼고 이렇게 배면 부위는 많이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 메리트 말고는 많이 개선품이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도색이 조금 바뀐 거 정도 진짜 딱 거기까지인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랙맘바에서 나온 유니크 토이즈 TLK 메가트론의 K-O 버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